김기영 국민의힘 대표가 스만금을 찾아 적극적인 수해 복구와 스만금 세계스카우트 젠버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. 김 대표는 오늘 군산세만금 개발 중에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수혜민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기고 특별재난지역도 폭넓게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부한 젠버리 개최제를 찾아 대회가 전북과 대한민국 발전에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.